땅먹으면서 얼굴이 좀 부었더니 확 느껴지더라고 아 리얼 진짜 답답하겠다 내가 뭐 길탬인 아니기 때문에 화장은 안했 다만 이건 뭐야 어 뭐 온다 뭐온다 뭐온다 뭐와 뭐 온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어어어!!! 어 virtually 이거 뭐야이거! 와 이거 뭐 어쩌라는거야 와 나 사과 돌려 깎는 중? 와 미친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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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빡세다 캠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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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해봐도 공포게임중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 이건 뭐 가드가 없다 이거는 불키거나 문 닫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어 그냥 초하나야 30분 됐다 그래도 이정도면 지방적이야 난 깰 수 있어 난 깰 수 있어 암어어어어 야 나 지금 방금 나 방금 복인된거 아니야 나 방금 봉인된거 아니야 아니 저걸 음 육안으로나 소리로나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자 도대체 이 게임 공략이 뭐야 그냥 고통주는 게임인가 뭐야 이거 새로운게 하나 있잖아 아 그에게 걸어가지마라 아까 저걸 못봤네 이번엔 그러면 두개가 나온거였네 음 맞다맞다 웨이크랜다 웨이크를 깨우는거지 걸어가는거는 away 나 오늘 영어실력 조졌네 이해좀 해줘 머리 서른이잖아 어후 내가 그리고 내가 두가지를 못해 내가 실제로 보면은 단어같은것도 잘말해 근데 방송만하면 두가지를 못하겠더라고 아는것도 막 계속 이상하게 막 헛짓거리 헛말을 하고 아직 그런게 좀 심해요 제가 근데 이런거 중이 다있다 BJ들은 아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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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 뭐해 내가 아까 쟤한테 보이 되지 않았냐 야 근데 빨리 지금 초래 찾아야돼 지금 큰일났어 어 잠깐만 저기 자는데 저거 어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 어 이 근처에 있는데 더 가까워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클났다 어 아오케이 저기있다 어디야 여기야? 이거냐? 아 미친 이거 뭐야? 콜렉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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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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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헉f 개뜬금없어 불켜야야야야야 아 리얼빡세네 이번판 개좋아 나 촛불 다섯개나있어 오! 우오오오!!! 어... 빡세... 절로 안가야겠다... 아니 이건 놓은거 아닙니까? 촛불이 너무 금방 녹잖아... 이거 촛불이 너무 금방 녹는다고... 촛불이 무슨 이렇게 빨리 녹아... 미치겠네... 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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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어어 30분 됐다 30분 됐다 아 아까 여기까진 갔죠? 여기까진 갔어 좋았어 좋았어 갈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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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갈아야돼 아.. 빨리 붙여! 걸어온단 옆에서 걷는 소리가 나 미치겠다 어! 아 침나! 와.. 욕도 안났네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건 진짜 무가aber 어어어어어어 아 저 보는 순간 바로 돌렸어야지 아 여기가 공이구만 주전 아 진짜 이거 거의 다 깼었는데 거의 다 깼었는데 까비 여러분 이거 공략 아십니까 혹시 이때까지 공략 알려달라는게 한번도 안했는데 리얼 어떻게 깨 이걸로 근데 공략이 많이 없을거야 우리나라에서 해본사람이 함군형 정도였어 유튜브에도 없더라구요 아마 유튜브에 함군형이 못올렸으니까 함군형도 못깰겠지 함군형 여기까지는 왔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공포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오유 와 여기까지 합시다 껐을거 같은데구요 하하하하하하 그러고 바로 껐을거 같은데 함군형은 성대모사 할수가 없는게 말을 많이 안해서 어 조졌다 아유 아유 일어났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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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씨 뛰어온다 이거 100% 죽는거 같겠지 뭐야 안녕하세요 호동아 silva lane 아유 형 이거보니까 예전에 강호동씨 진짜 그 뭐지 야 공취 이런데데로 출연했을때 생각났다 머리에 그 땜빵이 있어가지구 어 아 근데 막 조예련씨 전 얘가ista 나오고 그랬던거 기억 가라 맞나 내 기억이 아 Suchan 너는 집으로 돌아다니라. 마피아님 내가 크루로 모집해야 되는데 저분 약간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저분 만약에 조많은 크루 오면은 유튜브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판 아프리카 분들도 저분 정말 똘끼가 정말 강하신 분이어서 그 외국 유학 가기 전에 나랑 게임 해보겠다고 스타크래프터 유즈맵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두 시간짜리 영어 더빙을 해왔더라고 정말 똘끼 충만 진짜 목소리가 머덥고 그럼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약간 성우 느낌인데 진짜 생각이 똘끼가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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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또 족불이 이제 또 마피아님 또 내가 모집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조졌다 조졌다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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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졌어 하지마 조진 속에 오어어어어어 오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영원한 친구 오으 아흐 다행이다 조졌 뻔했다 조짚 조짚버냈쓰 크으... 어우 무섭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 예전에 마피아님이랑 생존 게임하면서 외국인 때려 눕힌 다음에 한국이 여섯 명끼리 다닌 다음에 눕힌 다음에 오우 마모님 뭐라고 물어볼까요? 여자친구 있냐 물어봐 Do you have a girlfriend? 뭐 이러더라 마피아님이 여자친구 있답니다 죽여 뿌앍! 아 이 지랄하고 놀았는데 개 재밌었는데 진짜 어 아 예 조졌다 조졌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이건 솔직히 갈자 갈어 이제 갈아도 돼 이건 자 여러분들 추천 찍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대였어 그렇게 저는 그 유령에게 잡혔고 그렇게 저는 죽었어 아아아아악 방송 천재로 만들어주네 게임이 하아... 마모님보다 게임 못하면 진짜 그건 아니라고요? 천양님이 천양이는 이때까지 프레디 피자 가게 1도 못 깼구요 프레디 피자 가게 2도 못 깼고 프레디 피자 가게 3도 못 깼고 프레디 피자 가게 4도 못 깼고 제가 에밀리 공략 알려줬는데 에밀리는 놀고 싶어 깨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 앞서 말했던거 다섯개 다 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놀려요 너 그렇게 말할거면 깨우라고 하나라도 그래서 이번에 하나 깨우겠다더니 공략 말해달라고 방송에서 몰래 안 말하고 나한테 다 말해달라고 다 말해줬더니 그걸 또 못 깼어 그래놓고 에이 마모님보다 못 깼면 죽어야돼 손목컷팅해야돼 걔는 손목컷팅해도 한 열 번은 했지 인생 리셋그냥 열 번 살았지 그냥 응 죽어도 여한없어 이거는 흥분해서 말하긴 했지만 올 팩트에요 어! 절과 가지고 얘기한거기 때문에 걔는 그냥 사람을 어 평가하는걸 너무 좋아해 어 지 수준을 생각을 안해 어 그냥 무조건 깔 봐 어 내가 이렇게 뭐 목소리가 게임 잘해보이는 목소리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나도 못 깨겠는데 이거 아니 뭐라 뭐라고 해야돼 점점 너무 세져 시간이 지날수록 세지는게 아니야 다음탄이 지날수록 세지는게 아니라고 30분 종이 울리는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단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런 데 가지마 이런 데 가지마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 단계가 어 그 단계 이후부터 너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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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놀래가지고 이어폰 떨어뜨렸어 나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에밀리 보다 훨씬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이 진짜 존나 어려운거는 중간에 세이브가 없잖아 그니까 그런 느낌이야 정말 멀리 가서 세이브가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엄청 빡치다고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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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니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니가 주원이냐 너 어 어 아니 지금 하나 끝났어 지금 하나 끝났다고 이씨 아 조졌네 아 어어 미치겠네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거 진짜 어 와 여기 불 불 있는데 얘가 왜 살아 30분 됐다 30분 됐다 어어 조졌다 조졌다 불 주워야돼 불 주워야돼 어 불 주워야돼 불 주워야돼 불 주워야돼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전까지 달성했어 고 백 투 슬립 내가 개 밟고 지나갔나봐 어 좋았어 좋았어 어 어 아 껴어 아 미친 껴어 아 아 아 여기 있었는데 아 이거 안에 있는거 아니야 와우 탈출 성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움 빡세다 아 미치겠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하면 깨겠는데. 걸어오는 소리 존하드네요. 조졌다. 나한테 뛰어온다 이거. 됐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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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런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아.. 뛰지 못해 지금 뛰지 못해 지금 뛰지 못한다고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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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다 뛰어온다 아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 거의 다 깼 때였던 것 같은데 아.. 아아.. 거의 다 깼었는데 아아.. 방금 갱 귀여워? 응 중간에 갑자기 화면 나오는 그런게 좀 어려워 그런.. 그런게 좀 무서워 가만히 있어볼까? 흠 가만히 있으니까 초가 별로 안다는 느낌 이렇게면 걔 레전드다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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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다 이건 가야돼 가야돼 감사합니다.